에어식스TV 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슈팅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이것저것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비만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이니만큼 부담없이 참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핸드폰과 추가탄창 하나입니다. 비비탄은 지참하셔도 되고,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글은 필수이지만,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여고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셋도 무료로 대여드리고 있습니다. 비기너데이는 매주 수요일 7시에 전체 룸을 오픈해서 진행을 합니다. 매치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나 룰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